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다음 타자가 가수로부터 울려받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가수가 이종윤님 인사도 벌써 준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저...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도 벌써.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시는 당신 많으시네요. 무신한 불신이 이래가지만 우리 곧돈 가둬버린 우리 곧돈 가둬버린 수원을 믿고 와드네 저의 노릇이 미친 것에 거로우신 내 눈을 해 그곳도 찾을 수 있으나 죽을 수 있으나 아 인사도 모르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더 흘러내려 피한 사람을 찾아올 때 주문을 하시려 저녁의 인신의 모습 너무 슬슬게 그 옛날 품절지에 다시 찾아올 때 주문을 하시려 아무나 미샤도 모르세요 저녁의 인신의 모습 너무 슬슬게 너무 슬슬게 너무 슬슬게 넌 너무 슬슬게 넌 너무 슬슬게 그분이 목을 찾지 너무 슬슬게 너무 슬슬게 너무 슬슬게